루시우 루시우 좀 그만하고 싶네요 루시우 하셔도 상관없나요? 아 예 루시우에도 상관없습니다 루시우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겠죠 상관없을꺼 갱플랭크 맞으신가요? 맞을걸요 윈스탄? 적힌다 겐지 있어요? 아 잠크레도 하고싶다 원숭이 점프 자리아주는 실드 빠졌구요 겐지도 왔네 겐지 반사 빠졌구요 원숭이 점프해지만 왼쪽으로 떨어졌고 아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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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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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좋구요 아 이 자식들아 맥그리 일로가 이 자식아 원숭이 점프 원숭이 절로가 맥그리 맥그리 자리잡으러 갑시다 여러분 자리잡을께요 저 공있어요 겐지님 공은 몇 저 공 80%요 저 공 온이요 갈라고 하시면 드릴께요 아 겐지 반사 빠졌구요 아유 아나가 계속 힐 주고 있는데 원숭이 점프 어 나 조진다 조졌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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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빠졌어요 겐지 반피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를 때립해요 원숭이 젖어요 아이 석양이 진다 석양이 다시 한 번 못 잡았어요 될까요? 아직 안그랬다 석양 아 겐지 아 저기가 저리가 1층 사이에 개 있는데 자리야 아이고 아이고 워앍 waits 빨리iedo 빨리 갈게요 아유 빨리 갈게요 겐지 이 사디 어 겐지 아 겐지 아 겐지 어 겐지 겐지 줘줘요 겐지 피해 다운 아 원숭이 빡 쳐다 서울로 와 봐야 되요 맥크리 오른쪽 2층 맥크리 제가 견제합니다 아나도 오른쪽 2층이 있어요 자리아 주내실도 빠졌고 아이고 아나 개피 아나 그냥 스치면 없어져요 아이고 맥크리 개피 아이고 조질뻔했다 속주로 가자 아 마이크 소리가 좀 커요 아 그래 마이크 소리가 커 그럼 마이크 소리 줄여드려야지 좀 이따가 줄여드릴게요 아 마이크 소리를 키우지 말고 줄이지 말고 그걸 줄이면 되지 게임 소리를 크게 하면 되잖아 약간 그렇게 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아 겐제이 아 줘줘요 어 맥크리 왜 이렇게 잘 써 아 저 겐제 겐제 반사 빠졌고 겐제 스킬 없어요 원숭이한테 하나 궁 들어갔고 겐제 궁 석양 오른쪽 2 오케이 석양 맥다운 자리아 자기 질도 빠졌고 화물 화물에 루시우하고 자리아 아곤 빠가돈 아이고 도망갈 것 같은데 안되나 아이고 안되겠다 아 제가 사게티기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빠질까요 아 진짜 우리 많이 막을 수십니다 아이고 나 못 도망갈 것 같아 신나게 달려보자고 1층에서 막을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아 아 아 아 이거 등산 꿀잼 2층 오른쪽 백 쿠션 방 쪽에 계 있어요 계 있어요 계 있어요 요수님 계속 물리시는데 겐지 자식 날 잡아오라 어! 맥크리 아 뭐야 겐지 막 그 우리 딱사되면 안돼요 우리 안아버린다 원숭이 자요 원숭이 자요 아 됐다 유사 탔어요? 오른쪽 그대로 아이고 우리 너무 포실 안졌다 아 루슈가 루슈님이 문제가 있네요 확인했어 루슈님이 문제가 있어 루슈님이 네 루슈님이 문제가 있었어 아 루슈님 왜 이러셔 아 루슈님 아 루슈님 아 루슈님 문제가 많은데 이거 뭐야 포셔가 나와보자 야 이거 안돼 안돼 아 이거 포실 줄 알고 빼요 아 죄송해요 나가는 줄 알고 피트 빠졌어요 피트 빠졌어요 피트 빠졌어요 피트 빠져요 아 나이스다 이거 피트 빠졌어요 아 이 샷빨 아 이 샷빨 아 이 샷빨 아 우리 힐 더 힐 저 차라리 리퍼로 갈게요 네 리퍼로 갈게요 아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고요 제가 피트 한번 잡아볼게요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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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로드오고 못살렸다 석양 석양님 석양님 석양원 그 완전 뒤에 피트 써요 아이고 아 죄송해요 깨웠어요 이미 친거 이미 친 상태여가지고 아 ㅋㅋㅋㅋ 다른 경로 연습하는 중 너 자리야궁하고 연결되겠다 미니스턴 컷이요 환불이 움직이죠 함부로 움직여야죠 우리 너무 가까이 파다마다 겐즈컷이요 여러분 환불이 옹지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물이 옹지기지 않아요 어 뭐야 잼 아 자리야궁 자리야궁 풀잼 두뇨 자리야궁 한번 쐈는데 한번 하시고 하이스 아 너무 늦게 썼는데? 원숭이 빡쳤어요 벤디 자요 벤디 자요 아 저 죽었어요 벤디 개푸대요 퍽 아아 퍼내요 제가 아이고 삼십시오 저 석양 석양을 지하 섬은 틀고 겐지 반사 빠졌고요 왼쪽이 거의 온다 누구 물릴 거 같은데? 겐지 반피 그냥 나오세요 겐지 스킬 없어요 겐지 스킬 없어 아 왜 이렇게 아 이거 그냥 나오시지 그 개구치랑 싸우지 마시기 아 다음에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럭 쪽에 저 죽어요 저 죽어요 허브를 비비고 있어요 내가 아깝다 내가 BB인 걸 바꿔야 이거? 메이 하신 분 있나요 지금? 저 메이 갈게요 커트를 나가서 잡을게요 오케이 메이 쉬프트 아이고 뒤에 아나 하고 있어요 루슈 컷 우리 다음 자리아 잡을게요 어 일단 BB여야 돼 BB여야 한 번 한 번 가는데 아아 그래 추가 시간 추가 시간 추가 시간 그리고 저희 잘 막아 루슈 되시는 분이 안 계시나? 지금? 저 돼요 제가 루슈하고 윤정인님 한 거 하세요 아 루슈가 문제가 많은 거 같아 이거 아 루슈 하셨던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어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 잘 막았어요 응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 문제가 많네 이거 픽하세요? 잘하시는 거 잡으실래요? 저 대충 거의 다 할 줄 알아서 아 그래요? 나도 될 거 같은데 잘하시는 거 먼저 고르세요 제가 또 잘하는 건 또 응 제가 또 야타야타를 또 잘하기 때문에 뭐 하실래요? 저도 밑에서 라이브 볼 거 아닌 거? 다정한 게 라인 아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어 아니 아 왜 이렇게 왼쪽 손가락이 나쁘지? 흠 흠 아 이거 나 이거 오우 아무도 못 막아 어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 크림 야 반갑다 안녕 4 3 2 2 ... 쟤랑 빨리 들어 보자 Eins 오케이 오케이 핸드 여기 2층에 있어요 라인이랑 라인 열파 참 띄면 반발 주셔야죠 예이 띄면 붙여드릴게요 라인 개피 겐지 보조하 겐지 반사 빠졌고 맥크리 보조하 루시우 떨어졌고 자리야 주름실드 빠졌고요 루시우 보조하 루시우랑 자리야 살아있어요 라인 위에 라인도 탑 겐지 보조하 겐지 반사 빠졌고요 라인 자리야 주름실드 빠졌고 겐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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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게필 루시우필인데 왼쪽에 아나 잡아야돼요 루시우 보조하 오케이 루시우 다운 화물 붙을게요 네 저도 화물 초월 찼어요 아아아아 구슬 붙여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나가 개작이네요 라인 보조하 초월 있어요 겐지한테 석양 아 이거 석양 못막는데 아 초월 쓸게요 으아아아 겐지 다운 어? 겐지를 잡았네요 겐지 다운 라인 망치 조심하시고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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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합해요 맥크리 다운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실드 아무것도 없어요 망치 라인 보조하 라인 보조하 라인 다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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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요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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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요 오케이 오케이 입구 맥크리 보조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어 초월 85% 아나 아나 오지마 오지마 뭐야 버텨보세요 리퍼라서 버티기 힘든거 같은데 애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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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까요 저 초월 초월 95%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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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라인 살아있고 라인 보조하 라인 보조하 라인 보조하 라인 보조하 아이고 이거 못인다 아 승계획이 에임을 잘못했었다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어 어 제가 궁을 살짝 망설였어요 제가 못했어요 음 근데 여기까지 하이패스라서 지금 3분 3분 트럭에 아나 있어요 아나 2층이에요 저 맥블리랑 같이 있어요 아 아 아나 너무 아프네 진짜 이거 오른쪽에 리퍼 붙을꺼니 오른쪽 다가세요 라인 열파차 빠졌고 오케이 리퍼 다운 오케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어 나이스 라인 열파차 빠졌고요 오 상대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오케이 다운 상대 석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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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보좌 자리야 다운 하하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자 오른쪽 볼게요 왼쪽 갈게요 왼쪽에 한명 나왔다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 리퍼 메인 나왔어요 라인 다운 안녕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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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뒤에 원숭이 도왔어요 왼쪽 리퍼 리퍼 원숭이 도왔어요 메이메이메이메이메 시간이 2분 30초가 남았네요 근접공격? 아 저기 1분 있어요 저희 1분 있고 저희는 3분 저희는 3분 3초 상대는 1분 아 이거 이거 화물 때문에 수비 어떻게 할까요? 리퍼 할까요? 안하실 이렇게 할까요? 대각 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저희가 3분 3초고 상대가 1분 어 탱커 다 되는데 뭐 할까요? 음 뭐 호그도 괜찮고 라인도 괜찮고 디바도 괜찮고 약간 어 겐지님 혼자서 하셔야죠 제가 해볼게 저 굿을 달아주면 추가 시간 때 비비다가 완전 끝까지 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한 번에 덮치는 식으로 합시다 밀린다면 만약에 명중률 44포다 명중률 뭐예요? 제아타 명중률 44포야 제아타 명중률 보통 한 20포 정도 때 나오는데 10포때나 44포는 또 처음 보되나? 나도 처음 보는 명중률이다 44포는 3발 던져도 2발 던져서 보통 한방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아나 수면증 빠졌고요 겐지 보죠 원숭이 점프 보죠 자리야 주눈식도 빠졌고요 맥크리 다운 아나 보죠 아나 보죠 자리야 주눈식도 빠졌고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 스무스 했습니다 스무스 스무스 아 이정도면 3분 3분 30초 여기면 게임 끝난데요 뭐 3대 3 공수 변경 일단은 어떻게 처음으로 말 안 돼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인스판인데 뭐 해봐 점프 땅에 바스티운 있는 거 아니에요? 미치게 일단 방으로 들어가 뭐 들어갈게요 도시가 있잖아 어? 딱 9분? 방역 전개 방역군 이눈을 저 찾아보세요 어딨는지 누구요? 미치요 어? 이거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아굴은 다 보여요 벽 뒤에 있어도 하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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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 확인 아아굴을 옮기고 있다 2층이 2층이 가서 모르겠는데 2층 일단 메인은 있구요 다리아 타기 질도 빠졌고 이쪽에 로독 살짝 있네요 그 팀? 메이 있어요 메이 아이고 구슬 못 들였는데 로드워그? 애들 내려온다 내려온다 겐지 반사 빠졌고요 리퍼 리퍼 조심 밀고 나온다 완전 그냥 앞에서 망할 생각인가보네? 근데 이거 저희 궁 한번만 모아서 가면 돼요 저기는 저희 궁 아예 안쓰고 상대 궁 쓸때까지 로드워그 암울 로드워그 암울 어 실대 감사합니다 로드워그 다운 철 없네 메이 잡아야되요 메이 안자면 비빌까 어 메이 궁 쓰러졌어요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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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있다 메이 있다 아 자리아니면 안돼요 루시오 안돼요 나이스 드렸다 수고용 고생하셨어요 버스 탔다 감사해요 누가 루시오 뵀죠? 아 루시오 아까 하시던 분이 있었어? 아 아까 루시오 드럽게 못하시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루시오 정말 못했었는데 루시오 정말 못했었는데 긴장합니다 왠지 승률이 46% 밖에 안될거 같은 루시오였어요 아까 맞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아 가셨어 아 안주고 가셨어 아 안주고 가셨어 으으으으으으 매달 4갱 루시오 루시오 거의 일부로 죽은 수준이야 이거면 97이 오 쟤냐하네 27일 명중률 41% 미쳤는데 딜러인데 딜러 제아타 명중률 41퍼면 거의 딜러로 쓸 수 있는 수준이지 쏘면 다 맞는거잖아 거의 3방에 1방이면 뭐